권경용씨가 우리 줄리엔강 읽을수있어요? 아...형이 흑쌍해. 어디에요? 이거 재밌을거에요. 예 한번 해봐요. 와 진짜 킨데? 줄리엔강 유튜브 구독자인데 감사합니다. 먹방 하시는거 보니까 입맛이 완전히 한국인 입맛이시더라구요. 줄리엔강님이 가장 좋아하는 현식을 뽑는다면? 오 잘하네. 와 잘했다. 형 왜 이렇게 무시해요? 아 나 말만 잘했지 않았어. 최고 최고 최고.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. 한번더. 줄리엔강님이 가장 좋아하는 현식?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이에요? 뭐냐고? 아 너무 많은데? 갈비찜, 냉면, 고기 당연하죠. 김치, 만두, 짜장면. 너무 많아요. 청국장. 청국장도 좋아요. 홍어 먹을 줄 알아요. 형님 컴온. 홍어는 좀 무리에요. 좋아하는 사람 어디있어요? 왜?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. 홍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자랑하는거에요. 진심으로 맛있어. 맛있어. 용기 자랑. 나 이거 먹을 수 있어. 안 믿어요. 좋아할 수 없어요. 인간 사람들. 근데 줄리엔강이 거기서 먹방도 하는구나. 거의 다 먹방이에요. 거의 다 먹방이에요. 다음에 한번 출연해주고 있어요. 형님 다음에 출연할거에요. 그럼 홍어 할건데 지효씨는 가서. 이제 정의하죠. 홍어 말고. 지효씨는 홍어 잘 먹으니까. 아니 근데 줄리엔강이 홍어가 그 삭힌거에 단계가 있거든. 근데 너무 제일 낮은 단계로 먹으면 되잖아. 한 달, 세 달, 여섯 달 넘어가면 한 시간. 한 시간만.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줄리엔강 유튜브에 우리 지효씨가 가서 홍어를 먹는거. 기대하세요 여러분들. 엥강 체험 구독하세요. 재밌겠네.